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진아입니다. 오늘은 매트에서 할 수 있는 힙 운동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동작은 힙 익스텐션입니다. 힙 익스텐션은 엎드린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서 올리는 동작인데요. 차지 말고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운동하세요. 첫 번째 동작의 변형 동작으로 힙 익스텐션을 하시면서 다리를 좌우로 움직이시는 동작인데요. 매트 바깥쪽과 안쪽을 한 번씩 발가락으로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운동합니다. 다음 동작은 매트에서 할 수 있는 힙 어덕션 운동인데요. 중둔근 운동에 아주 탁월해요. 옆으로 비스듬히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모으시고요. 무릎을 앞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붙여주시고 무릎을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상체는 앞으로 고정하시고 그리고 어깨는 기어 멀리 두어서 어깨가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던키킥을 하실 건데요. 앞으로 기울였다가 위로 서는 동작이에요. 다리를 뒤로 차지 마시고 그대로 뒤로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운동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운동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끝!